2020년 경자년 용띠랑 뱀띠 하반기 운세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진생 용띠 33세죠. 자 이분들은 지금 3이라는 숫자에 거꾸로 내다 꽂히는 안에 갇힌 형국이에요. 3 하나만 들어있어도 굉장히 힘들텐데 3에 3을 더하다 보니 이분들은 무엇인가 수전을 굉장히 크게 겪고 넘어가야 됩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금전으로 치니 사람들이 자꾸 주변의 동향을 들끓어서 무엇인가를 하자고 덤비는 사람도 많고 또한 기가 얇은 사람들이 조금 있어요. 자기 머리 믿고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여자로 인해서 바람기가 조금 보여요. 그러니까 여자 조심하세요. 남자분들 여자 조심하시고 여자분들은 내 부모 형제로 인해서 힘들다 하는 해우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들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뭐라고 더 말을 해드리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힘든 가정이니 올 한해 숨을 참을 인자 셋을 좀 새겨주셨으면 좋겠다. 고비를 마지막으로 내년 초반 기점이 되면 조금씩 좋아질 수도 있다고 보이니 참을 인자 셋만 새기고 가세요. 그렇다면 나한테 오는 금전의 손실이든 주변의 동향이든 편안하게 올 하반기 운세는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44살 정사생 뱀띠죠. 이분은 또 사사에 갇혔겠네요. 삼재기도 하지만 작년부터 무엇인가 잡고 있던 문서도 놓을 것이고 금전도 놓을 것이고 하던 사업들도 놓는 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크게 숨을 좀 쉬시고 고르시고 한 템포를 쉬시고 가시면 6월 7월이 지나면서 조금 좋아지는 걸로 보입니다. 내가 얘기한 건 음력입니다. 7월이 지나면서 누군가는 문서를 잡고 사업을 하자는 분도 들어오실 것이고 자꾸 사람이 내 주변에 꼬입니다. 사람 조심하세요. 무엇이든 사람으로 인해서 나한테 있는 금전의 손실도 나갈 거고 사람으로 인해서 관제도 들어올 거고 주변의 식구들한테도 인심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식구들 괴롭히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내 가족도 지킬 수 있고 내 금전도 지킬 수 있으니 문서 조심하시고 가진 문서 더 이상은 안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사업을 하시면서 돈이 좀 나가신다고 해도 여기에 더 이상 사업에 확장을 하시거나 무엇에 투자를 하시는 거는 시시라는 말을 해주고 싶으니 사람 조심하세요. 신경이 쓰다 보면 내 속병도 생길 거고 몸으로 치고 오니 여기저기가 아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확장도 하지 마시고 문서의 운을 넓히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